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어른은 선물을 안 주신대요 어 우리도 선물 받고 싶어요 선물 누가 아무도 안 주나 메리 크리스마스 어우 풍선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새벽에 오니까 선물 같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아유 이제 나이 먹었어도 이제 애기가 되나봐요 요런 거 보면 너무 좋아요 좋아요